소음어 죽길려고 하루만 10선비 방송 해달라고요? 정말? 진짜 여러분들 후회 안 하죠 나 선비 방송 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선비에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또 나중에 와 중단 재미없어요 제노님 제발 저 다시 돌아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요 아 근데 렉이 너무 심한데?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예 자 이거 모델 카이죠 한 번 제가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마..말파님 마..말파 이씨 마새끼야 라이케 라아 짜 아 말파이트 뭐해 이 새끼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선비방송하면은 10초만에 제 인성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선비방송은 안하는걸로 5 자 지금 당장 제노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독 누르시면 완벽한 이벤트를 함께합니다 이거 완전 게이든